자 어느날 찾아왔습니다 프라이디나잇 펑켄 아 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 아닌가요? 고 위티 아 이제는 정식으로는 만나볼 수 없게 된 위티 모습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자 오늘 해볼 모드 캐롤가 위티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죠 자 첫번째 모드는 무려 굉장히 예뻐진 HD버전 캐롤이거든요 캐롤 노래에도 싹 다 바뀌었었네 이게 그러면 오리지널 모드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캐롤모드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오오 캐롤 목소리 그대로 나오네 저는 처음에 이 캐롤 캐릭터 조금 뭔가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보니까 얘도 되게 귀엽게 잘 만들어졌어 자 HD 캐롤가 잘생겨진 남친과의 랩 바텀 약간 처음 만났을 때 예 그 시점인 것 같네요 제가 캐롤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 모드 있잖아요 고거랑 위티 데이트 모드 고거랑 썬데이 모드에서나 봤었지 이렇게 단독으로 캐롤 보는 건 처음이네요 노래 좋다 근데 이거 오리지널 모드 노래도 이런가요? 어? 여친의 소리? 뭐야? 리듬 타는 건 뭔데? 에이 두지루뚜두지루루두두두두두 오 Mul 빰발발발발바발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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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템포를 올린다! 가보자! 아아이! 이게 옛날 모드라 대화신이나 이런 거는 없나보네 약간... 오 캐롤 진짜 랩한다! 티코마니아 진짜 랩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말소리가? 노래 은근히 중독적이네 재밌네 세번째 곡도 있나요? 오 세번째 곡도 있어 끝나는줄 알았는데 위티는 볼 수 없게 됐지만 캐롤이라도 다른 모드도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위티도 이미 둘이 커플이니까 얼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제가 알기로는 위티 캐릭터가 극성캠 분들이 다른 모드에 가서 깽판 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위티 모드 더이상 개발 안하겠다 이렇게 삭제한거였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 극성들이 문제야 다 같이 재밌게 즐기면 좋지 않아요? 왜 괜히 편가르기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좋은 캐릭터들을 삭제되게 만드냐고 자 캐롤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봤었는데 두번째 곡까지는 굉장히 좋았네요 자 다음은 캐롤로 봤으면 또 위티를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번 위티 조금 특별합니다 자 다음은 아주 특별한 위티에요 무려 마이너스 위티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군요 저 마이너스 위티가 뭐냐 저 컨셉이 그 밑에 게이지바에 보면은 란친 얼굴이 파란색으로 나와있잖아요 저거를 캐릭터 한게 마이너스 캐릭터거든요 윈티도 그렇게 마이너스 버전으로 만든겁니다 아 이렇게라도 위티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게 원래 제가 듣기로는 위티가 공식 모드에서 4주차였나? 아 새롭게 이제 모드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또 사건이 터지면서 이렇게 취소가 되고 그냥 백제가 된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인기도 많고 진짜 잘 만든 캐릭터였는데 이게 또 마이너스 버전 캐릭터들이 여러가지 있더라구요 이렇게라도 위티는 오래 오랜만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잠시 추억에 젖으면서 음악 감상하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구요 마이너스 위티는 아예 이번에 기타리 시트가 됐네요 딴딴딴딴딴 일렉 장인이 되어버린 위티 이게 아직 데모 모드라 저거 세 번째 곡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템포가 올라가겠죠 아 마이너스 위티 이제 분노모드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 아직 개발중이거든요 어느새 오후에 마이너스 위티는 근데 재실력 화려하네요 퍼포먼스 죽이는데 와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위팅 모드도 깨기 힘들어가지고 개고생했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가 돼버렸어요 원래 그리고 저거 여친도 마이너스 버전 있는데 적용이 잘 안되가지고 일단은 남친만 마이너스 버전으로 적용했어요 여전하구나 위티야 뭔가 마이너스 위티로 대해서 그런지 기타 실력이 좀 더 눈에 간다 화려하네 제가 마이너스 모드 또 괜찮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좋아해주시고 하면 또 몇 개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마이너스 모드 되게 많거든요 와 이거 위티 깬지 얼마였죠 제가? 거의 한 세 달 되지 않았나? 꽤 길었네 노래가 이거 사실 위티는 다른 것보다 핵심이 정말 알리스틱이잖아요 에잇 화난 모습 보면서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악 오우 야 근데 이 연출을 어떻게 마이너스 해서 할지 궁금하네 잠깐 맛만 봅시다 반가웠다 반가웠다 위티야